하나님 말씀 10편 74편입니다. 10편 74편 12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본문 말씀 근거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된 그런 극한 위기 가운데에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멸망당했죠. 백성들은 전부 흩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회복할 조짐이 보이질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 어려운 문제가 계속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본문의 저자 이 아삽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하셨는데 조상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피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이 아삽이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도 똑같이 의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74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짜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어짜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짜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또 어짜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 백성들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멀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떠나 계시는 것 같이 이렇게 멀리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만 해결하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잘못을 미우칠 때 회개할 때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요.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연기 같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본문의 아삽처럼 그 진노의 연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삽은 이것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 연기에 취했어요. 그 어려움과 또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지는 못했지만 아삽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도요. 아삽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진노의 연기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관심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절대 관심 속에 있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황폐를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내용의 시예요. 당시의 백성의 모습은 비참했고 원수들의 기승은 극에 달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악한 원수들, 그 악행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저 답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답답한 가운데서 살아가던 이때에 이 시인은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회파되는 또 성소가 파괴되는 이런 형편이었어요. 성소가 무엇입니까?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에 이 악한 원수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기물까지 다 파괴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성소가 얼마나 비참하게 파괴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이런 고난과 패배 중에서 이 아삽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했어요. 그리고 오전에 보니까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잔인 무도하게 성전을 회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성전의 모든 기물을 부수고 불살라버렸습니다. 이토록 원수들이 방작이 날뛰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시인 이 아삽은요. 그의 마음의 아픔과 슬픔은 그게 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성전은 무너졌죠. 악행을 행하는 이 원수들의 세력은 점점 더 포악해져가고 있는데 이런 때에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문제의 끝이 언제일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표적도 없고 선지자도 끊긴 그런 시대의 답답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무슨 약입니까? 영적인 기근이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였는가 하니까 영적인 기근, 선지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문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삽의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아삽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아삽은요.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의 끝을 알고 계시는 분 아무도 이 문제의 끝을 알 수 없지만 자신도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지만 이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몰라서 또 모른 척하셔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삽처럼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믿음 가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냐고 하나님을 몰리하는 백성들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 이러한 진노의 연기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 사건이 나에게 닥치든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관심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응답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절대 관심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대상이에요. 혼동과 허감에 절망이 빠져있던 백성들이요 소망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그들의 기억 속에 잊어졌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부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구원, 참된 문제 해결을 주셨습니다. 74편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아삽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또 그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죠. 어떤 문제가 산적하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문제될 게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아삽처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왕입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여기 용들의 머리, 리워야단의 머리 흑암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 이 흑암의 머리를 깨뜨려 주신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중에 문제인 흑암의 세력 그 머리를 이미 깨뜨려 놓아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흑암을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낮이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저녁과 아침을 명하시고 또 달과 해를 예배하신 시간의 주인이세요. 모든 시간을 잡고 계시는 분 천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흑암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흑암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문제를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면 주의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했습니다. 맷비둘기, 산비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산비둘기 하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아삽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어떤 문제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교만 영적인 부여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주의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자신이 가난한 자인 것처럼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을 하면서요. 정말 부여하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은 맷비둘기 하나의 생명까지도 살피시는데 나의 모든 삶을 살펴주시고 우리 가정과 생업현장을 하나님이 살피시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아사과 같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찌하여라고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는 완전히 엎어진 하나님의 백성에 아픔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아픔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이기는 희망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시인처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틀어주십니다. 오늘 74편에 보면요.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보면 주위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한가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되나이다. 무슨 약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악행을 행하는 이들의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대요. 악한 자의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듣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요. 또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사정 몰라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을 하면서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래기로 원해서 이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왕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사정을 아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